이파리를 넣었어 했는데 이게 1년 전이다 보니까 맞아, 그랬던 것 같아. 그래픽, 간판에 뭘 더 넣어야지? 하다가 아 뭐야 이거! 오라버거이 뭐야, 그물이 티비? 아 뭐야! 이게 있었어? 개울바다. 진짜. 막상 랜드하고 뒷포커스 넣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이거 버거님 몰래 너한테 짜릿해?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언제 이런 게 있었지? 아니 내가 열심히... 열심히 봤는데 순찰? 놓쳤네 이걸.